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선생님, 갤러리 관악 올해 첫 전시를 맡으셨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.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선생님, 갤러리 관악 올해 첫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. 선생님, 갤러리 관악 올해 첫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. 선생님, 갤러리 관악 올해 첫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